목동 미키방 영어입니다. 화이팅! 관계자분께 저는 클라크슨 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 145번 버스를 타는 고등학생의 부모입니다.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며 많은 학생들에 의해 이용됩니다. 최근 저는 시의회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제 남편과 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며 이 점이 저희가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. 제 아들이 학교에 걸어가는 데는 거의 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침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저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런 문제점은 저희를 포함한 많은 가족들을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. 선니블리의 거주자로서 저는 그러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의회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 루시작선 티림 라든가 루시 Jackson 루시 Jackson 루시 Jackson ع longer 감사합니다.